안녕하세요 버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무려 물진까지 가야 됩니다 물진에 탐허를 하러 한번 가볼 건데 사실 탐허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고향 친구들과 거기서 오랜만에 놀기로 해가지고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인데 한번 가서 놀면서 어떤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 한번 탐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제가 출발한지 한 30분 됐거든요 30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인트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틀었고 아직 5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총 6시간 운전을 하면서 강인군을 패셔야 돼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키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에... 강원도가 아니죠 경북? 울진? 네 아무튼 그쪽인데 여기 지금 적정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족돼지라기 좋은 곳을 찾은 것 같고 어떤 여기가 또 바다와 인물이 만나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위에서 보니까 물고기 시체들이 좀 있어가지고 새가 먹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우선은 가까운 데까지 내려왔고 물고기 시체들이 좀 심각해요 냄새가 좀 나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막혀있죠? 네 막혀있기도 하고 또 족족에 보시면 톡톡이 생겨서 물이 소름이 막아났는데 왜 이렇게 맞지? 물고기 시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고기 시체도 있습니다 이건 뭐지? 물고기 시체도 있고 다시 촬영 모드 온 오늘 준비물은 반두적 반두 하나만 챙겨서 왔는데 물고기 시체가 엄청 많다 저기도 물고기 시체가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생물이 이렇게 막아 놓으면 갇히겠네 갇히면 또 여기도 물고기 시체들이 저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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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요 뭐야 저거 엄청 큰데? 살아있는데? 근데 힘은 없는 것 같은데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있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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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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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엄청 큰데? 와 이게 뭐야? 너 뭐니? 어떻게 생겼다 바닷물도 이를 또 다 뻗겨준다 오 이렇게 찍어 볼게요 우와 물 잡았어요 여기 산 거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여기서 한 거 뭐야 이거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무튼 죽었자마자 이렇게 큰 거 발사이즈거든요 여기를 감아서 통 안에 넣을게요 나중에 다시 준비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작은 품질 보았는데 이렇게 찍힌은 어떻게 하지? 마사지사 저는 기수역이라고 해서 작은 물고기를 자주 봤는데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얘 뭔지 몰라서 아 진짜 키아를 하나 잡았고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채집은 불법이 맞지 쟤는 옷을 못 살릴 것 같으니까 다시 풀어주고 여긴 불법이네 쟤는 어째 못 살릴 것 같아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와 힘들어 저거 하나 잡았다고 힘들네 이야 배가 아름덕고 주문한 식사 아 이렇게 막아 먹으니까 물고기들이 낳지도 못해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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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풀어 주도록 할게요 어 뭐지 일단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 확인 좀 하고 바로 풀어 줄게요 5 또 잡혔는데 미꾸라지 같은 거 잡혔는데 그리고 야 글루어 내 욕심 풀어줄게 풀어 주고 잘 살아라 내가 살린건가 죽인건가 이 데미지를 입은 상태여서 어떤 신기한 애들이 잡던지 오우 피데미 피데미 하나 잡혔구요 일단 단어책 한번에 재집해서 다시 한번 사고를 풀어볼게요 한번에 찍고 살았네 살았네 여기 있으면 또 잡힌다 배터리가 1,2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 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스팬전화가 와서 가나가 빈텐데 요런 수초 좋죠 수초 좋지만 수심이 안 보여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보를 여기 봐 뭐가 잡힌다고 여기 봐 또 잡혔죠 저게 굉장히 많이 잡힌다 네 잠시 차로 왔는데 다시 풀어줄거구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주 이쁜 친구도 잡혔고 아까 큰 얘네들을 다 풀어줄거에요 재집이 끝났으니까 풀어주도록 하고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차에서 찍고 있거든요 아 힘들어 네 저는 다시 400km를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얘네들 빨리 풀어주고 배터리도 없으니까 그만 찍도록 할게요 풀어주는 것도 찍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보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어차피 5시간 운전해야 되는 거면 얘네들 살려갈 자신도 없고 산소기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어주고 갈게요 아가미 호흡이 빨라진 거 보니까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1분만 다 촬영하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쟤는 엄청 크다 와 색깔도 이뻐요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거든요 요건 뭐지 요거 기생충 같은 게 있는데 기생충인가 으으 물고기 붕어 같아요 붕어 못생겼다 너 이쁘게 생겼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전 빨리 풀어주고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바로 올라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